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자, 박진우 베트남에 도착을 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틀동안 일단은 대만에서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깜비도 만나가지고 이제 베트남 방송 어떻게 할 건지 오랜만에 만나서 개인적인 이야기도 좀 하고 깜비가 또 유심을 구해줬습니다. 자, 그리고 여러분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호텔, 호텔 직원입니다. 저 여기 호텔 일단 묵었는데 위치는 일단은 호치민 광장 바로 옆으로 잡았거든요. 걸어서 한 300m 정도? 자,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. 렛츠고! 내가 봤을 때 베트남이 오토바이 제일 많죠? 태국보다 오토바이가 더 많은 것 같은데, 베트남이? 왜냐하면 베트남 인구가 여러분, 1억이었던 것 같은데? 베트남 음식 진짜 맛있어. 그러니까 나라 음식 중에 1위로 뽑는 게 나는 뭐 터키도 있지만 베트남! 진짜 분자가 너무 세. 베트남 음식 진짜 맛있어요. 우리 한국이랑 잘 맞아. 응. 이거 뭐 어떻게 먹는 거야? 여기가 어떻게 해야 되지? 여기가? 아, 어떻게 해야 되지? 와규라. 오케이, 이 교육! 와규로 먹자. 잠시만, 이거 4만 원인 거야?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콜라, 플리즈! 내가 이제까지 먹은 쌀국수 중에 제일 비싼데요? 4만 원? 아, 그래. 한번 먹어보자. 그니까 아는 쌀국수가 아닌 것 같거든요. 한번 봐보자. 신기하다 궁금하다. 80만동이 뭐 4만원이거든요. 아이 그냥 먹어봐 그냥 이렇게 비싼 것도 먹어보고 그래. 다음에 안 먹으면 되지. 구매 시켰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.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거 소뼈 아니에요? 이거 척수 긁어먹는 거 아닌가? 일단 이거 있다가 수란 같거든요 이거. 이렇게 나오네. 여기 면 나오고 뭐 고수라든지 이거는 뭐 동배고기 같은 느낌이다. 그다음에 와규까지 이렇게 나오네요. 어떻게 먹는 거지? 이게 4만원. 음. 아니 근데 와규가 비싸겠다. 아 오케이. 아 먼저 이렇게 스푼으로 긁어먹으라고. 오케이 땡큐. 뭔가 엄청 기름질 것 같다. 딱 말할게요 여러분. 여러분들이 삼겹살을 구웠어. 근데 그 삼겹살 구울 때 기름. 종이컵으로 봤잖아. 콜라인 줄 알고 마셨을 때 그 느낌이라고나 할까요? 굉장히 오일리하고요. 이게 뭐 별미인가? 이거는 왜. 종이 맛이 하나도 안 느껴지거든요. 완전 그냥 기름인데? 갈비탕 맛이 딱 나는데요? 와규를 넣어가지고 약간 샤브샤브처럼 먹는 거네요. 오. 와규는 3점 정도 내려가는 거야? 와. 같이 먹어야겠다. 쌀국수 넣고. 나물 넣고. 본베고기 같은 거. 넣고. 와규 맛있네. 이것도 좀 찢어서 넣어야겠는데? 이게 4만원. 4만원. 다음에는 7주년짜리 먹어볼게요. 4만 2천 원. 84만 원 나왔어요. 삼성. 한 번만 구경할래? 갤럭시 X24 시리즈. 그냥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게. 김, 와우시원해. 이야아아아. 우와. S24 있네? 근데 이쁜데? 자, 볼 터라 좋아. 이게 그렇더라거든? 아... 비슷한데요? 내 거랑? 얼마예요? 한 170 정도 하는 것 같은데? 낮은 게? 높은 거는 한 180? 190 정도 하는 것 같아 그럼... 번역해보자 안녕하세요 어... 빨간 네임 이름이 뭐예요? 저는 차은우라고 합니다 와우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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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러분 파란불이어도 오토바이는 가거든요?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천천히 왼쪽 보면서 알아서 피해갑니다 갑자기 빨리 가면은 박아버려 박혀버려 조심해야 됩니다 횡단보도 건너는 팁 알려드렸습니다 여기가 이제 여러분 호치민 광장이고요 이야... 이쁘다 이뻐 이게 베트남? 로렉스 건물도 있고 아... 생각난다 박진우의 첫 스타트죠 여러분 박진우 해외 첫 스타트가 베트남이었어요 코로나 전이었지 추억이다 아니 근데 여러분 베트남 이쁜 애들 왜 이렇게 많아요? 아니 엄청 많던데? 깜짝 놀랐어 안녕 가보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한국말 할 수 있어요? 태국 사람이에요? 태국? 어디서 왔어요? 방콕? 아 벤콕에서 왔어요? 저 태국에서 1년 2개월 살았어요 방콕에서 진우에요 진우 아 예 라이브 스트림 아 예 유튜버 하이 안녕하세요 아 예 유튜버? 아 예 유튜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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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 유튜버 아 네 아 아 태국 먼저 갔다가? 오케이 해버 나이스 트립 땡큐 안녕 텐션이 오른다 오른다 올라 텐션이 안녕 안녕 эти 유튜버 어색 해피 복구 시작 어색 네 bütün 감사합니다 은호 10,000원 낼께요 아 안녕! 해볼래? 무서워? 해봐! 해봐! 싫어? 해봐! 해봐! 안녕! 안녕! 삼촌 하이! 애들이 뵙을 되게 좋아하네? 안 무서워하나 보다 근데 어렸을 때 이렇게 동물도 만져보고 해야 동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 오 선호공이랑 저팔개다 선호공 선배님이랑 저팔개 선배님 안녕하세요 오 개들 봐 얘 엄청 작다 오 안녕! 귀여워 안녕! 귀여워라 강아지가 왜 이렇게 귀여운 걸까? 아이고 이쁘다 착하다 나 잘못 맞았어 침! 아 잘못 맞았는데요? 어 버스킹 한국만 들어볼까? 태극기 붙여줬으니까 또 10,000원 톡급해가 나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그냥 한 번 해볼까? 네, 괜찮아요 외국인이 애국가 부르는 거 처음 본다 외국인이 애국가 부르는 거 처음 들은 거 같아요 태어나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얘 힘센 거 봐봐 주인이 끌려다닌다 끌려다녀 오 고양이 봐봐 얘는 완전 개냥이네 아이고 얘 가만히 있냐 어떻게 오 털 엄청 부드러 오! 고아놨어 여기 조심해야겠다 밑에 잘 보고 다녀야겠어 밟아버릴 수도 있어 베트남 사람들 이거 엄청 잘해 이거 제기 봐봐 엄청 잘해 개 잘해 오오 오 뭐야 오 뭐야 오 뭐야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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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컸네 악녀야 어 여보세요 너 오랜만이다 네 아유 야 뭐 쉽도록 이사를 하냐 너 뭐 바꿨드만 너 닉네임 마담뚜으로 바꿨어 마담뚜 네 잘 지냈어? 네 너 기억나니? 우리 그 소개팅 아 네 기억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전히 잘생기셨어 아 잘생겼어 재밌었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보자 네 안녕 안녕 왜왜왜왜왜왜 아 공안 에헤 이런거 좀 하게 해주지 그치 이거 젊은애들 이런걸로 스트레스도 풀고 하는거지 그치 에헤 참 이게 이제 이 어린 친구들의 어떤 그런 탈출구 같은건데 안녕 안녕 저 친구들 기다리고 있는데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가냐고 하는거 같은데 나는 이곳을 걸어다니고 있다 구경중입니다 Where are you from? Korea Korea 아 I'm when you go there 36살입니다 36살이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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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친구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사진 찍자 됐어? 오케이 프리티 됐어 Come on Come on See you again Come on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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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어들 오 스콜프트 봤어? 네 오 형 걔 고인물이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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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 아닌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앉아서 이야기중이다 요즘 베트남에서 가장 무행인것은 무엇입니까? 핫 핫 핫 여기가 제일 핫? ? famous? 요 vere 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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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tim 공안 떴나? 뭐지? 무슨 일이야? 공안 떴어? 공안 옷 있어? 여기 어딘가? 하여튼 여기가 최고야? 다른 선택권이 없어요 그럼 너도 여기 돌아다니면서 예쁜 친구들 만나는 거야? 네 알았어 알았어 이따 또 보자 안녕하십니까 신이 형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아 진짜요? 우와 영광님 네 안녕하세요 여행 좀 드세요 네 영광이에요 둘이 왔어요? 네 며칠째에요 4일 4일 안녕 안녕 잘 닿았어요 아주 와 대박 베트남 오늘 첫 방송이에요 아 진짜요? 2년만에 온 거예요 진짜요? 다른데 많이 다녔잖아요 다시 이제 나갈 거예요 멀리 멀리 이제 나갈 거잖아요 여러분 많이 봤어요 아 진짜로? 네 아 많이 봤네 많이 봤어요 진짜로 와 대박 한국 사람이 잘생겼다 역시 손남이야 아무튼 몸 두시기 즐거운 얘기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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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친구랑 친해져서 다행이다 뒤로 가자 나는 좀 그 정도로 친하니까 나 이 친구랑 친해요 나 지금 무대 난입해가지고 이 친구 어깨동으로도 가능한 사람 좋아봐 사람 좋아봐 아 피부가 좋아보여요? 까먼 하하하하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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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